안녕하세요 여러분, 틴보가입니다. 극강의 디테일을 자랑하는 럭셔리 하이리무진, 보호가9의 통합 멀티미디어 비주얼 시스템, 과연 다른 커스텀 하이리무진과 어떻게 다른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. 지금까지의 하이리무진 들은 리모컨이 차량에 여러개 들어있어서 뭘 켤때는 1번 리모컨, 또 뭘 켤때는 2번 리모컨 이런식으로 작동을 해야했죠. 그러다보니까 약간의 기능만 추가해도 리모컨이 3,4개가 되고 정신없는 상황이 됩니다.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조수석 대시보드에 보조모니터를 추가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그닥 상황은 좋아지지 않죠. 보조모니터 같은 경우는 저희도 천장용 모니터를 장착하거나 할 때 추가로 장착하는 단골 아이템입니다만 최고의 럭셔리 통합 멀티미디어 시스템이란 타이틀 아래서는 아유 어울리지 않죠. 보가 나인은 이렇게 별도의 리모컨, 휴대폰의 앱 이런거 필요없이 차량의 순정 파노라마 디스플레이에 보가 나인 전용 런처를 띄워서 터치스크린 컨트롤 방식으로 모든 시스템을 컨트롤할 수 있죠. 가히 압도적이라 하겠습니다. 상황이 이러니 차량 곳곳에 하드웨어 버튼도 필요 없어요. 모든 기능은 순정 파노라마 디스플레이에서 터치스크린으로 작동합니다. 깔끔하고 편리하죠. 게다가 이 모든 시스템의 운영은 안드로이드 뭐 이런게 아니에요. 윈도우 기반의 pc로 시스템 전반을 운영하기 때문에 차량용 안드로이드 기기들에서 늘 아쉬웠던 부분들 한 템포 늦게 동작하는 버벅거림이나 정보 표출의 제한 기타 등등 완전히 해결했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순정 모니터에서 보가 나인의 런처로 어떻게 화면을 전환하느냐 그것도 아주 스마트해요. 순정 맥 버튼을 길게 누르면 순정 화면에서 런처 화면으로 전환되고요. 다시 순정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짧게 터치해주면 됩니다. 런처의 이 색감은 무심히 지나칠 수도 있지만 순정 아이콘 색감과 동일하게 디자인되어서 이질감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. 이런 디테일, 이야 이런거 정말 너무 좋아요. 이 런처 화면 역시 순정 파노라마 디스플레이 터치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터치해서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죠. 앰비언트 라이트, 스타라이트, 2열의 29인치 모니터, 55인치 천장 스카이뷰를 켜고 끌 수 있고요. 앰비언트 라이트, 스타라이트의 밝기와 색상을 손쉽게 변경할 수도 있죠. 루프 아이콘을 터치해서 55인치 천장 스카이뷰 배경을 여러 이미지나 영상으로 변경할 수도 있고요. 차량에서 손쉽게 다양한 미디어를 시청할 수 있도록 유튜브와 넷플릭스 아이콘이 이렇게 메인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. 2열에서도 29인치 모니터에 런처를 띄워서 시트에 장착된 터치패드 혹은 별도의 블루투스 키보드로 앞에서 말한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어때요? 너무 편리하겠죠? 이 정도는 되어야 진정한 통합 멀티미디어 시스템, 더해서 통합 멀티미디어 비주얼 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.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PC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포함한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답답함이 없이 시원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자, 일체의 리모컨과 하드웨어 버튼이 없는 깔끔하다 못해 미니멀한 통합 멀티미디어 시스템에 비해 극강의 화려함을 선사하는 55인치 천장 스카이뷰를 자랑하는 보가 라인 멀리 있지 않습니다. 합리적인 가격과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이 럭셔리한 보가 라인이 여러분의 차가 될 수 있습니다. 여기 전화번호 나가죠? 전화하셔서 상담도 하고 시승 예약도 하셔서 차량을 마음껏 둘러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럼 저는 이만 안녕!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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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